최근에 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죠. 변우석 씨가 최근에 황제 경호 논란에 입사했습니다. 백기준 위원장님이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사실은 변우석 씨, 33세 되는데 한 매체에서 선제 없고 튀어 그래서 갑자기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분이죠. 홍콩에 사실은 아시아 팬미팅 투어 서머레터라고 해서 여기에 팬미팅차 나가기 위해서 지난 12일 날 인천 국제공항에서 출국장인데 이때 경호원 6명이 사실은 굉장히 눈살 찌푸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경호라고 하면 가드, 그다음에 이제 에스코트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게 이제 출국하는 장면이죠, 변우석 씨가. 그런데 경호원들이 사실은 플래시를 사진을 못 찍게 해서 쏘고 그다음에 출국장, 라운지 출국장 게이트를 막고 또 하나는 정말 문제가 된 게 여권이나 항공권을 검사를 하는, 쉽게 말하면 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검은 검색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많은 시민들이나 관련자들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게이트에서 팬들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스타한테 다가가지 못하게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여권 항공권을 검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잉 경호나 황제 경호라는 게 그래서 튀어나온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호업체가 소속사하고 계약을 해서 경호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그 팬들이 다가오는 부분을 안전하게 대상자를 경호하는 위험의 신변의 이상이 없도록만 하는 부분인데 정말 올건적인 행위를 한 거죠. 소위 말하면 형법상 강요치도 해당되는 건데 항공권이나 요건을 보여달라. 그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악성 스토크를 방지하겠다는 의미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어를 하면 되는데 항공권이나 요건을 보자라고 하는 검문검색을 해버리는 형태가 되어버렸죠. 확인되어 개인정보가 다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플래시를 터트려서 사진을 못 찍게 하는 형태, 눈에다가 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황제 경호나 가인 경호라고 해서 지금 많은 대중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게이트도 마음대로 통제했다는데요. 당시 어땠는지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사설경험업체가 저렇게 게이트를 마음대로 통제하고 승객들을 이동시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완전히 업무 바뀌고 올 건이죠. 저게 지금 왜냐하면 라운지 게이트는 아무나 승객들이나 고객들이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검문검색을 하는 형태를 하거나 아니면 업무방해를 한 거죠. 라운지 게이트로 입국, 쉽게 말하면 통과를 못하게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저런 경우에는 형법상 강요죄로도 처벌을 받고 그다음에 공항적으로 볼 때는 어떤 라운지 업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의 경호업체와 저는 지금 변우석 씨가 잘못한 게 아니라 변우석 씨하고 계약을 한 경호업체와 그다음에 소속사가 이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방지를 못했다는 차원이고 변우석 연기자가 잘못했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경호업체와 그다음에 소속사가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 이 변우석 씨, 귀국길은 비교적 좀 조용하게 들어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며칠간의 팬미팅을 홍콩에서 마치고 들어오면서 사실은 경호원들이 3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출국 당시에 많은 문제점, 경호원들의 어떤 올건 행위나 그다음에 업무방해나 강요죄 이런 행태가 논란이 되면서 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을 소속사나 또 변우석 씨 쪽에도 조심하는 측면에서 경호원을 3명으로 줄이는 형태였는데 지금 여기 지금 저걸 보시면 사실은 저게 어떻게 됩니까?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올라가면서 변우석 씨를 보기 위해서 지금 저게 안전사고가 날 부분이거든요. 저런 형태도 예상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측면인데 사실은 일부에서 변우석 씨에 대한 비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연기자 입장에서는 팬덤이라든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팬들을 위한 어떤 제스처를 쓸 수가 있죠. 그렇지만 소속사나 그다음에 경호업체에서는 저런 부분을 예상을 하고 사전적으로 그런 저런 혼란이 없도록 막을 의무나 책임이 있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는 것이죠. 그게 지금 저런 부분은 안전사고가 날 것도 한 굉장한 혼란된 상황이거든요. 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공항공사 측이 경호업체를 고발하겠다, 고발할 수도 있다, 이런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듣겠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뉴스브리핑 대신 국민의힘 당대표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